한국 트로트계의 히트곡인 진혜성은 최근 한 음악방송을 통해 그의 탈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진혜성은 시간과 노력이 점점 더 필요한 개인 스케줄로 바쁘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진혜성은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명성으로 그는 주요 브랜드들과 많은 광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의 매니저는 진혜성이 쉬는 시간 없이 매일 최대 18시간까지 일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바쁜 생활과 업무 압박으로 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진혜성의 탈퇴 소식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퍼졌고 특히 그가 자주 출연하는 방송사 tv조선이 송별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정보들은 진혜성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진혜성의 하차 여부가 프로그램 시청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출연과 표현은 항상 많은 관객을 끌어모아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소문일 뿐이며 진혜성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팬들과 대중은 여전히 그의 향후 결정에 대한 공식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진혜성의 탈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수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진혜성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강하게 퍼진 데 대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진혜성은 게시물에서 팬의 일과 애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스케줄이 다소 바쁘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예술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팬들과 연예계 전문가들도 크게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진혜성의 운동과 기부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별의 개최설과 시청률 하락 가능성 역시 해성의 피드백에 의해 밝혀졌다. 이것은 정통적인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불확실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피한다. 연예계 해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해소됐다.